xsfm입니다. p-o-d-e-r-a 이젠 당신이 느낄 시간. romantics.co.kr 자, 저희에게 사연을 쓰면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계신 건 아닌가 의심하는 이성란 씨가 샌디에이고에서 오랜만에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367회에서 노길티의 마음으로 찾아간 미국 판사의 유 고 홈 홈할때 이렇게 세모, 세모로 지붕을 만들어줬었죠. 안녕하세요. 요즘 샌디에이고 날씨는 햇볕에 있으면 하와이, 그늘에 있으면 알래스카입니다. 좋은데요?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다만 이제 우리 같은 대륙의 동쪽 끝에 있는 사람들은 경험을 못해보는 날씨죠. 위도가 비슷하거나 더 높은데도 되게 오랫동안 덥고 또 일교차가 크고 이런 날씨. 그러니까 이런, 이 정도면 그냥 정말 한 계절에 다양한 온갖 종류의 패션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반팔이고 어떤 사람은 아예 코트 입어도 이상하지 않은. 맞아요. 사막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종종 그렇죠. 어떤 사람은 계속 그늘로만 동선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20도와 영하 20도를 하루에 왔다 갔다 한다니까, 때로는. 우리나라 날씨가 사계절이 워낙 뚜렷하다 보니까 그 계절에 따른 세션이나 이런 것들이 좀 통합적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하루의 날씨가 그렇게까지 무자비하게 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반팔부터 시작해서 코트까지를 하루에 같이 볼 일은 거의 없는데 가끔 이런 나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이 롱패딩이 유행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밖에서는 계속 그걸 입고 안에서는 계속 그걸 벗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번 주가 추수감사절이라서 식구들이 저희 집으로 오기 때문에 청소해야 하는데 하기 싫어서 사연이나 쓰려고요. 네. 미국, 캐나다 계신 분들 연휴 주간이었죠. 그렇죠. 둘째가 12학년인데. 졸업반이군요. 이번 학기 영어 기말고사가 고마운 사람한테 편지 써서 그걸 선생님 옆에서 전화해서 읽어주는 거였어요. 와, 좋네요. 12학년이면 다 컸는데. 국어 과목 기말고사가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한테, 고마운 사람한테 편지를 써서 선생님 옆에서 전화해서 읽어주는 거다. 네. 15살, 16살 이른데. 그때쯤 되면 이런 시험 한번 보는 게 좋겠어요. 학교에서 둘째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고마운 사람이 엄마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통화가 가능하냐. appreciation letter 엄마한테 썼는데 읽어주겠다고. 또 이, 자, 봅시다. 나성식 한글 표기법이죠. appreciation의 얼을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온 사연임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네. appreciation이라고 하는구나. 한글로 쓸 때는 그렇겠네요. 네. 읽히는 대로 쓰니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 해주고 점심 싸줘서 고맙다. 학교랑 수영장 운전해줘서 고맙다. 항상 서포트해줘서 고맙다. 사랑한다. 등등. 좋아요. 가슴이 찡했어요. 눈물도 조금. 그렇죠. 그래서 이 좋은 감정을 남편과 공유하고 싶어서 저녁 먹는데 둘째한테 그 편지 아빠랑 같이 있는데 한 번 더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네. 아들이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저는 또 감동. 그런데 남편이 말합니다. 남편. 식모의를 잘했나 보네. 원어를 여기 써놨습니다만 이것보다 더 좋게 번역해드릴 방법은 없습니다. It sounds like you have a good mate.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말 재수없어요. 말을 너무 비기 싫게 해요. 언어의 마술사입니다. 이성란 씨. 한국어를 너무 잘하셔서 한국어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는 여러분. 뭐가 싫을 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돌려 말하지 말고요. 정말 재수없어요. 말을 너무 비기 싫게 해요. 와 이게 요파 씨에서 사실 한 주에 두세 번씩 등장해야 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처음 나왔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이것은 국어시험에 나와야 돼요. 다음 중 가장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재수없. 당신 정말 재수없어요. 네. 너무 배기 싫어요. 그리고 비기 싫어요. 말을 보기 싫게 해요. 에. 비기 싫게 해요. 하지만. 알아요. 알아. 표준어는 보기 싫다라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완벽한 한국어 용례입니다. 신원초에 제가 직장 관두고 시골 군기지로 가서. 아 신랑이 군인이시군요. 네. 6개월 뒤 전근이라 그간 집에서 열심히 밥을 잘 해줬거든요. 도시락도 싸주고. 그랬더니 밥을 밥통처럼 잘한다고 저보고 밥통이래요. 아 한국말로. 아 이분은 어쨌든 지금 남편분은 한국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한국말을 아주 못하는 분이시겠죠. 한국분이시더라 하더라도. 그래서 밥통처럼 잘한다고 밥통이래요. 아 진짜 한국말을 지가 잘하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너는 돈 벌어오니까 돈통이다. 돈 벌어오니까 돈통이다 했죠.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는데 통이구나. 그렇죠. 아직까지 밥통과 돈통이 잘 살고 있습니다. XSFM 식구분들 건강하셔서. 방송 계속 잘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아요. 그럼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하세요. 이성란 드림. 저희는 다행히 이성란 씨가 들으시기에 말을 비기 쉽게 하진 않는 것으로. 그러게요. 이게 이 가정의 문제가 뭔지 생각이 났어요. 이러한 어휘는 이러한 어감으로 들릴 수 있다라는 설명. 한국말 교육이죠. 이걸 이성란 씨가 할 능력이 없는 게 문제죠. 아 그렇죠. 네. 영어를 놓고는 이런 오해가 오고 가지 않을 거거든요. 괜찮아요. 잘 살고 있다며요. 앞에 김수원 씨 봐요. 더 이상하잖아요. 6월 문말이 되게 생겼는데도 잘 살잖아요. 두 분이 잘 살고 계신다는데 제가 말을 덧붙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PS. 여기 코비드. 여기는 코비드 부스터샷 두 번째 백신 맞은 지 6개월 지났으면 어포인먼트 없이 맞을 수 있어요. 네. 예약 안 하고 맞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전 동네 약국 가서 맞았어요. 오 그렇구나. 약국에서 부스터샷 맞는구나. 여기는 마트의 파마시 코너나 동네 약국 이런 데서 담아주고 문제가 이제 기록이 안 되는 주들이 덜어 있다는 거죠. 한국은 그냥 척 가면 14일이 지났습니다라고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맞는 게 중요하죠. 일단. 동생 친구 다 부스터 맞고 2, 3일 아팠는데 전 팔만 얼어라고. 처음 맞았을 때랑 똑같이 괜찮았어요. 네. 한국도 이제 공급이 원활해져서 아마 곧 이렇게 되어야겠죠. 이렇게 잘하면 또 이제 남편의 어법으로 타면 너는 부스터통이구나. 면역통. 면역통. 그런데 그러네. 그러네. 통. 왜 그 정통하다 할 때 왜 통자 붙이잖아요. 밥통, 돈통, 면역통. 그러네요. 뭐 또 어떻게 보니까 말이 되긴 하네요. 외교소식통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건 다르지. 외교소식통은 말 그대로 통로할 때 통 아니야? 그런 건가요? 어떨 때 쓰죠? 비슷하게 쓰는 것 같아요. 걔가 그쪽으로는 통이야. 만사에 모르겠을 때 다 에디터를 괴롭히는 법시다. 전에서 짱을 통이라고 그랬지. 아 그렇구나. 거봐 도움 안 되잖아. 막 진짱으로 가는구만. 기억 안 나고 무식한 사람 셋이 모여갖고. 아니 왜 무슨 통할 때 제일 관용적인 표현이. 대통령. 정보통. 그렇지 정보통. 그래요 그래요. 그래 정보통 할 때 통을 해야겠다. 그렇죠? 외교통하고 다르잖아. 맞나? 도와주세요 누리꾼 여러분. 옛날 어휘 모릅니다. 우리 한 10년 더 하면은. 그래 어떡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한 시간방 갈 것 같아. 이런 상황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분량의 대부분이. 네. 확인해봐. 우리는 누군가 확인할 생각은 안 하고 서로에게 지금 계속 물어보고. 더 젊은 어떤 스텝이 오면은 계속 그 젊은 스텝을 괴롭히는 거죠. 이성란씨 고마워요. 이성란씨 고마워요.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